어그로 집중포화 당할텐데 여기 한명 너님 내가 봤어요 어 여기도 있다 위앞에 나무도 있어 오 철토나 개꿀 현실 콘텐츠 real world real it's real 아니 it's real 석궁 is real real 아니 안개맵이 갓갓이라는 석궁 아닙니까 아 어 4차가 있네 죽을 뻔 구독백이 터져서 감사합니다 뜨뜨뜨뜨뜨뜨따님 채노문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좋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보이다나 15킬 할 수 있냐고요 반 다섯 아 아 아 아 아 어 어구르 살짝 끌어주시고 다 여길 쳐다보겠지 도대체 30명이 다 어디 있는거냐 기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어요? 오른쪽에서 보호기 왜요? 아니 미친 아 뚝 터졌네 저기 있다 수리탄 날아올려나 뚝 터져서 한방인데 왜 안 쏘지? 부들부들 감사합니다 여튼 암튼 감사함 부스스 들고 있는 사람이 없겠지? 룩 룩 빼기 저기 언덕 위에 싸우는데 어 저 있다 발견 아 그럼 금방 보였는데 아 금방 보였는데 움직이고 나니까 안 보인다 버기 아 레닷 개도럽게 생겼네 더러워 막 떼무대 있어 이거 레닷 하나 들고 와야겠다 밑에서 위는 잘 보이는데 위에서 밑은 잘 안보임 어 저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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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미션 동이요? 했죠 아 안 죽었잖아 한거지 그런게 어딨어 여기 아 그렇다고 돈 내놔라는 협박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신지 모르겠어 많이 주셨어 여튼 암튼 많이 줬어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물론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돌 뒤로 갔다 돌 뒤는 안다 아예 너 안다 할텐데 여기까지 가지 Jan E 2 2 2 2 3 2 3 2 3 2 4 2 목소리 아 타이어 터진 것 같은데? 안 터졌네? 에이씨 여기 올라가야 잡을 수 있는데? 저 저기 누워있어 누워서 움직이고 있네 일로 능선 밑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? 아 저기 있네 아 제발 양각이네 자리 별로 안좋다 위치는 좋은데 지금 차를 이렇게 대놈에 오히려 안좋아 이쪽이랑 이쪽 지금 능선 밑에를 볼 수가 없어서 도박 안 걸어볼까요? 보라니 함 해봐 어그로 집중포가 당할텐데 여기 한명 너님 내가 봤어요 어 여기도 있다 그 앞에 나무도 있어 수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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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디 한명 여기 한명 한명 어딨냐 저리 개꿀 동작 석궁은 안쓰네 동작 석궁은 안쓰네 동작 석궁은 안쓰네 여기 앞에 있네 오케이 개꿀 수리탄만 쟤들 없을텐데 아마 아까 쟤 다 던졌잖아요 나무에 있는 애들 그렇고 차 터뜨리 소리다 저거 멋지게 어? 뭐 던지는데? 기어서 오고 있네 기어서 오고 있네 한놈 오 여깄어 오! 우와 개널랬어 여기 보이 이쁘 와 개울 언제 기어왔대 여기까지? 하 하 이 이렇게 오! 네 아멘